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qr코드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한 세 가지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사전투표용지에 법에 규정되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가 내장될 수 있는 바코드 대신에 그다음에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법원 사인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 관련해서 다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제 헌법재판관들이 다 그냥 원구측 소송 기각을 다 시켜 버린 겁니다. 그게 대법원도 다 여러분들 선관이 손을 들어준 것이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손을 들어준 거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권호영 변호사님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민경욱 원구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의 가장 연장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게 재검표장에서 등장했던 투표지 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쑤셔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전투표일에 프린트로 출력된 건 아니거든요. 이때 qr코드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투표에 대하여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하지 않으면 4.15 총선 재검표 현장의 숫자를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점점 분명해집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실물로 된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만든 후보별 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이 재검표를 위해 가지고 투표함을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지를 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권호영 변호사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들 판결은 이 qr코드 문제거든요. qr코드 문제. qr코드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qr코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남조선 선관위가 비밀투표제도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하고 여러분들이 몇시 몇분 천분의 1초 간격으로 어느 투표소에 여러분들 방문했는지가 신분증을 주면 인정받는 과정에서 고유번호가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qr코드하고 기표 도장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결합이 되니까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한민국의 투표자들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선관위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뭐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비밀투표를 다 파괴를 했는데 비밀투표를 파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하고 투표지를 여러분 분류기를 통과할 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상호 여러분들 이렇게 교차가 되면 누가 김복동이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밀투표제도가 대한민국의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는. 그거를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는데 다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거부를 해버렸죠. qr코드 사용 위헌 청구를 각하한다. 단순한 행정사무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한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동기동창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부정선거를 막을 우연소송을 기각각하였다. 이 보수 정권을 걱정해야 되나는 자괴감이 들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이종석 너희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이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울분을 토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의 합치된 의견이 사전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그렇게 섭득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qr코드와 신분증을 인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고유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모든 국민들의 정치 성향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비밀선거가 깨진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보된 것을 가지고 여론조작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들이 정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 정치 성향에 맞게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들 여론조사기관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직업 분류로 따지게 되면 선거 부정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 사람들입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특히 대법원 직원들하고 대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나 이런 판사들이 4.15 총선과 관련된 6번의 재검비 현장에서 수백 명이 참여한 겁니다. 수백 명이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를 다 봤고 그리고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선관위를 두둔하고 그런 편파적인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을 그걸 그냥 전언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던 사람들이 바로 대법원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식사하면서 자기들끼리 환담도 나눌 것이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그의 판사들이 그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영장을 기각하거나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레인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지게 될 것인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qr코드가 문제가 없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뭡니까. 투표지를 위조해가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 거죠. qr코드는 비밀투표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용인한 거죠. 그러니까 참 생활에 바빠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이걸 알면 참 나라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겁니다. 제가 방송 진행하다 보니 말이 참 잘 안 나오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자식들하고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오면 그때 공박사가 그렇게 애타게 그냥 부러졌던 것이 왜 그랬는가 본인들이 느낄 날이 안 오겠습니까. 나라가 사실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정통성은 공정선거를 통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